여러분 어떠신가요? 즐거우신가요? 저희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유니스도 정말 행복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희도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딱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가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요 저희가 이번 8월에 발매한 신곡 너만 몰라 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이 분위기를 이으고 싶어서 여러분께 너만 몰라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? 깜빡한 안무이냐면요 냥냥펀치라고 하는 안무인데요 이렇게 뭔가 귀엽게 얼굴 옆에 오 굉장히 귀여우세요 좋아요 비슷한데? 좋아요 귀엽게 얼굴 옆에 두고 애교부리는 느낌의 안무입니다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까요? 네 5,6,7,8 너만 몰라 정말 정말 몰라 I want to be the one 옆사람 안무도 해주고 애교도 부리면서 하는 안무입니다 중요한 안무예요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좋아요 다같이 5,6,7,8 너만 몰라 정말 정말 몰라 I want to be the one 왜 안되보세요? 안돼 안돼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 해줘요 한 번 더 5,6,7,8 너만 몰라 정말 정말 몰라 I want to be the one 와우 진짜 저희가 노래하고 있을 때 이거 해주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곡으로 너만 몰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스였습니다 유니스였습니다